바닷대리소 트레이전입니다. 파손대리소 교체 후 모습입니다. 시간이 지나야 도리 색상이 변하고 비슷하게 변신 되겠죠. 깨끗하게 교체 후 여기서 좀 괜찮네요. 죄송합니다. 확실히 이게 좋아. 도리 변했어. 신기하네. 어떻게 했을까? 나도 몰라. 이런 건 안 가르쳐줘. 이게 내 밥그릇인데 가르쳐주겠어? 색상이 거의 바뀌고 있어. 좋아좋아. 이런 게 기술이야. 이것부터 왔나? 좋아. 어떻게 변했을까? 모르겠네. 진짜 괜찮네. 관심이 없어. 이렇게 보면. 그렇지.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거야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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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